오는 6월, 모건 스텔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시장 재분류 작업을 앞두고 대한민국 증시가 선진 시장이 편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. 편입 시 꿈의 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한국경제연구원의 MSCI 선진 시장 편입 시 효과와 시사점에 따르면 신흥시장인 한국 증시가 선진 시장이 편입되게 되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발생하는 급격한 자금 유출입 현상이 완화되고 디스카운트도 해소된다 설명했습니다. 선진 시장 승격 시 한국 증시에 159억에서 최대 547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 자금이 유입돼 주가가 최대 27.5% 상승해 4,035포인트를 돌파하고 주식 시장의 안정성은 14.2%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.